자, 오늘 최고 난이도 문제. 자, 이거 모양 잘 보세요. 자, 이거를 들어서. 자, 이거 뭘까요? 정답. 매미. 아닙니다. 그래, 맞아요. 이거 허해야죠. 화장실은 허해서 붙이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맨날 붙여놓고 나가면 맨날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정답 뭘까요? 뽁뽁이 아닙니다.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호 하고 빡 붙이면 맨날 떨어지는 거. 호빵맨. 잘했어, 잘했어. 자, 다음 문제. 자, 이거 모양 잘 보세요. 우리 이거 먼지 뗄 때 쓰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밀대 돌돌이. 그거 맞는데. 근데 이 쇠 부분 뭘까요? 이거는 돌돌이 심이고, 이거는 손잡이고. 이거는 뭘까요? 정답 뭘까요? 돌심. 돌심? 아닙니다. 돌쇠. 돌쇠. 어, 좋았는데 아니에요? 자, 이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쇠에다가 끼우잖아요. 이 새끼. 저희 세바퀴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마워!